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충돌사고와 관련해 체낙교선의 선장과 홍콩선적 원목 운반선의 선장,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충돌사고를 내고 다른 선박이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충돌방지 경보 시스템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입니다. 접목된 주영호는 구룡포 남동쪽 160km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거친 파도에 부서졌거나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일본 측에 협조를 얻어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